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100만 원씩 지급.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정부안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죠. 지금 아직도 기재부 관리를 중심으로 한 40% 재정도구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복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난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대단히 좀 안타깝죠. 외국들 지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들은 대개 200%의 부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독일이 GDP의 30%인 1,350조를 경기부양책으로 직접 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폭격기만이라고 해서 용담폭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경남 상황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경남도. 서울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3,500억을 다시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예산을 전부 제외해가지고 다시 마른 수건을 지어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남도도 2차, 3차 추경을 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군요.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에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쓰이는 세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비용 얼마나 드는지 또 세는 데는 없는지. 이성 기자, 우선 선거에 드는 비용 어떤 것들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선거 관리 비용이라고 먼저 투표나 개표에 드는 비용들, 설치비부터 다 들어가죠. 선거 전, 후 그리고 결산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선거 보조금이라고 해서 정당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선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선거 보존비용, 그러니까 득표율에 따라서 후보자에게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10% 이상 득표를 하면 절반 보존을 해 주고,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존을 해 주죠. 이게 이유가 선거비용을 후보자한테 전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선거 공영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비용을 그럼 무한대로 쓸 수 있냐, 그러면 안 되겠죠. 경제력 때문에 차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놨는데 지역구는 평균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을 말하는데 정당마다 48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지역구는 6백만 원, 그리고 비례대표는 6천 9백만 원이 늘어난 수치인데. 두 개 이상이 합쳐진 선거구 같은 경우는 한 개 구마다 1천 5백만 원씩 더 쓸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전국에서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 자랑스럽게도 경남의 밀양, 의령, 하만, 창령 선거구입니다. 3억 1천 8백만 원인데 음명동 수도 많고 인구 수도 그만큼 늘고 물가 변동률을 고려한 거죠. 자랑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선거 관리하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투기표뿐만 아니라 투표 용지도 찍어놔야 될 테고 공부 벽보도 붙여야 될 테고 인력도 운영해야 될 테고. 이번 총선에서는 더 많이 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급조를 했지만 실제 완벽하게 한번 재연을 해봤는데. 이게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 용지거든요. 35개 정당이 들어가 있는데 제 안진 키가 아주 큰데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투표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게 투표지가 길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인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상부터는 투표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올해 선거 비용은 책정된 것만 3,477억 원입니다. 이거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 17%나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투표율 저조할 거다 이런 우려들 많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이 깜깜이 선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프게 생각할 우려가 좀 많아서 투표율이 한 40%나 외 정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40% 초반 정도가 아닐까. 20대 때가 58%였는데 어쨌든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준비해놓은 투표 용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놓은 걸 버리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런 선거 비용에서 이건 말고도 또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세나가는 돈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재선거는 당선이 됐으나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궐이나 궐석이 생겨서 다시 선거를 하는 건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선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지방선거와 예를 들어서 도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나가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돈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써야 될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행정공백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 말씀하신 도의원이었다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빠진 경우가 지금 진주시 제3선거고. 지금 경남으로 치면요. 강빈구 의원의 후보가 되면서 사직을 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또 고성에서도 다선거구가 당선 무효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지고요. 의령군 나선거구는 역시 퇴직 때문에 보궐선거. 이 세 곳이 지금 이번에 같이 총선하고 함께 치러지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같이 치르기 때문에 재반 비용들이 그나마 덜 든다. 이겁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 들거든요, 이번에. 관리 비용이 700만 원 더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의원 선거하면서 또 누가 득표하고 그랬을 때 보전해줘야 하는 거는 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죠. 이런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어떤 선거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되고. 그렇게 되면서 투표율 낮아지고 선출자의 대표성도 떨어지고. 이게 일종의 악순환일 텐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부터 워낙 많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을 씌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자들, 시민사회, 정당들 이야기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법안은 많이 부의됐는데 단 한 건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세월로 국회의 법안 발의에 잠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네요. 비슷하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보자들한테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을 어겼거나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4년 선거비용 반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220억 원이 아직까지 국가에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의 경우는 어떤지 또 왜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건 나 못 들었는데요. 어? 그래요? 그런 건 청구 받은 적도 없고 금시초무지나는... 집에 뭐 고지서가 오거나 이런 것도... 그래, 그런 것도 없고... 아... 법이 잘못돼 있어요. 전체 업료가 다 됐지요. 결국 부동산 내가 팔아가지고 1억 얼마인가 그리 반납을 했지요. 낙선자인데 15억이라는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일 수 없는 거지. 참 이거는 더 억울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난 모르겠다. 또 낙선한 것도 그런데 좀 반환해야 되냐 이런 하소연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당선됐다가 당선 무효용이 되면 반환을 해야 됐지만 당선자의 국한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낙선일 한 사람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관위에서 먼저 반환 명령 고지를 30일 안에 우편으로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기간을 넘겨버리면 이제 세무서로 넘어가서 위탁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압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법에 따라서 체납액 소멸시효가 이제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리고 그 미만이면 5년인데 경남에 이제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분들 대부분 5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5년만 버티면 나는 이제 체납자 신문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15년에 지금 낙마한 후보들 이제 5명 정도가 되는데 올해만 넘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잘만 버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관위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선관위에서 소멸시효 연장하는 재판을 직접 걸어가지고 연장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 끝나고 나도 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정당의 선거보조금 지난 30일에 지급이 됐어요. 이게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여기에도 분배도 좀 변화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보면 20석 이상 교섭단체는 전체 총액의 절반을 먼저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분 중에 또 절반을 이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석 수 비율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전체가 이제 451억 원이니까 절반은 교섭단체에 먼저 배분이 됩니다. 그래픽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섭단체 선거보조금 지급 현황 보시면 민주당이 122억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115억 원 그리고 이제 비교섭단체 선거보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5석 이상의 정당 이렇고요. 그리고 5석 미만인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저렇게 민중당부터 이렇게 지급이 배분이 됩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좋은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정치권이 일반인들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저렇게 된 거죠. 결국엔 없어져야 될 정당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정당들에게까지 선거가 보존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렇게 되면서 지금 451억 중에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 한 75%, 320억 넘게 가져가고. 이제 소수 정당들, 군소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훨씬 불리하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거법에 정치하금법이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의원 숫자나 득표율 현황으로 예산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군소정당이나 원외정당들에게도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원내 교섭단체가 50%를 가져가고 그 외에를 가지고 또 나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전체 75% 정도를 양당이 다 가져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교섭단체에 이렇게 지금 우선권 특혜를 주는 게 흔한 게 아닌가 보군요. 거의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선거보조금도 있습니다만은 선거보조금은 이제 450억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당별로 나누는 건데 이거 말고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데 드는 선거비용 이것도 이제 보존해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세금이 지출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3% 이상 이제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최소 한 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뭐 단 한 명만 당선이 돼도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을 받게 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6, 7곳 정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위성정당이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존해줘야 될 선거보조금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한 그래서 정당별로 한 45억 원씩 돌려받는다고 치면 한 적게는 270억에서 315억 원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셈이죠. 선거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 이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정당 또는 국민 이런 정당의 비용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나 이런 비판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한 75%를 양당에 가져가다 보니까 지난 2018년도 보면 민주당이 135억 7200만 원 중에서 40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137억에서 82억을 남겼거든요. 선거에 다소가 남긴 겁니다. 선거보조금. 그러니까 정당이 경상보조금이라서 일상적인 정당활동에 돈이 나가지만 선거 때 또 잘 치료를 하고 선거도 주는 건데 이 돈을 남겨서 인건비하고 사업실 운영비, 기타 경비로 다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전에 위성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성정당과 괴례정당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괴례정당 부분은 없어지는 정당들인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인가. 이건 국회가 입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에 방호를 안 달 겁니다만 이건 정말 국민들의 힘으로서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쓰신 분도 임밀 교수 비롯 4명이 또 비례대표 위성정당한테는 선거보조금 지급하는 건 문제 있다, 위헌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경실련도 위성정당이고 권리남용이라면서 위성정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해놓은 상태죠. 그게 뭐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선관위가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편의 주체일 수 있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적극적 행정을 전혀 안 하죠. 원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서민들,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적극적 행정을 취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정치하시는 분들의 힘 있는 분들에게는 다 선의로 대하면서 적극적 행정을 취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 기득권을 국회가 지고 있다는 게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어쨌든 감시하고 지켜보고 국민들이 따지고 들면은 그쪽도 못 버티겠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